일본에서 5월 7일부터 오늘 8월 15일 오후 4시 현재까지 발생한 진도 3 이상의 지역별 관측 횟수를 살펴보면 규슈 가고시마 현 토시마무라에서 11번의 지진이 발생하며 지난 3개월간 일본 내에서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개월간 많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이시가와 현 노토 지역으로 3개월간 9번의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의외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가장 많은 지진이 규슈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개월간 도대체 규슈 토시마무라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이 한 지역에서 9번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호 태풍 마와르 그리고 6호 태풍 카눈은 가고시마 현 토시마무라 즉 다시마라여 토카라열도 그네 지역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휩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6호 태풍 카눈의 경우에는 가고시마 현 토시마무라 이후에는 토카라열도 그네로 부르겠습니다. 토카라열도 그네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토카라열도 그네는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경계 레벨 5 긴급 안전학고에 피난 정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토카라열도 그네의 수아노세지마 그리고 히라시마 등에서는 24시간 강수량이 200mm를 넘었습니다. 태풍과 지진은 과연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태풍이 발생하면 육지 지역 기압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바다 지역은 물의 이동으로 인해 압력이 낮아지는 게 완화되게 됩니다. 결국 육지 쪽에 많은 압력이 바다 쪽에 작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지표 밑에 존재하는 단층이 불균형한 힘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느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대만지구과학연구소와 미국 카네기 연구소 공동연구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대만 동부지역에 설치된 지진계 기록을 조사한 결과 지진과 태풍 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2009년 6월 11일자에 게재됐습니다. 또한 태풍뿐 아니라 보름달이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보름달이 뜨는 만조기간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8월 15일에는 7호 태풍 난이 일본 오사카를 관통하고 있으며 내일 8월 16일에는 초승달이 뜹니다. 일본 내 대지진의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미야기현 샌다이시에 지진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운이란 지진이 일어나기 전 나타난다고 알려진 구름입니다. 최근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강한 화재 사건이 하와이에서 발생하였으며 올해 2023년은 관동대지진 100주년입니다. 곧 9월 1일이 되면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됩니다. 대지진은 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